델타항공이 기체에서 이상신호를 받고 2만9천피트 급강화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는 애틀란타발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로 가던 델타항공 소속 보잉 767-300여개기가 7분에서 8분 만에 2만9천피트 급강화해 템파에 비상착륙했습니다. 미연방항공청 FFA에 따르면 항공기는 통제가는 상태에서 하강했던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플라이트어웨이 닷컴에 따르면 비행기는 오후 4시 34분경 3만9천피트에서 오후 4시 42분 9975피트로 하강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델타항공은 사고 없이 안전하게 착륙했으며 승객들은 목적지 공항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고 전했습니다. 탑승했던 승객들은 트위터로 상황을 전했으며 일부는 침착했던 승무원들을 칭찬했으며 다른 일부는 불안한 순간을 표현했습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는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탑승했던 승객들은